입국 신고서 쓰는 방법 잘 보셨나요? 네. 이제 쓰실 수 있으시겠죠? 중국어 밑에 영어가 좀 있긴 해요. 하지만 저희는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딱 보고 이거다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쓰실 때는 중국어로 안 쓰셔도 괜찮고요.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단체로 가실 경우 있잖아요. 단체로 가실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됩니다. 네. 좋습니다. 자. 그럼 저희 오늘 본문에서 배운 표현 가운데 조금 더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. 마파니 게이 워나 거 쓰진. 기억나시죠? 네. 죄송하지만 물티슈 좀 가져다 주세요. 라는 표현이었는데요. 저희 배운 단어들 활용해 볼게요. 죄송하지만 휴지 좀 가져다 주세요. 어떻게 하죠? 마파니 게이 워나 거. 좋습니다. 주진. 마파니 게이 워나 거 주진. 마파니 게이 워나 거 주진. 마파니 게이 워나 거 주진. 좋습니다. 사이거 회사. 사이.